오늘은 노폐물 독서를 비울 수 있는 디톡스 요가를 들어갈 것이고요.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이 잦은 패스트푸드나 다양한 음식들에 너무 접해져 있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나의 장기들까지 노폐물과 독서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디톡스 요가를 통해서 점점 비우고 활성화하는 수련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나의 자리에서 좌우를 들썩들썩 나의 엉덩이에 정렬을 맞춰주고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숨 깊게 들이마시며 두 손 머리 위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숨 내쉬며 나의 등을 말아 두 팔을 길게 뻗어주겠습니다. 한 번 더 코끝으로 숨 깊게 들어오고 두 팔 하늘 높이 길게 뻗어줍니다. 어깨 털썩 내려놓아주시고요. 숨 내쉬며 나의 복부를 당기 대쪽 더 면밀히 한 번 당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슴 깊게 숨이 들어오며 내 몸을 구석구석 깨워주듯 길게 뻗어줍니다. 가내고 길게 숨 내쉬며 다시 한 번 깊게 나의 등이 활짝 펴지도록 길게 밀어주고 다시 한 번 숨 깊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올라와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다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당기는 곳에 집중하며 숨 들이마시며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능한 만큼 내려가 봅니다. 자 이 자리에서 호흡 이어가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면 어깨 이완해 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나의 두 팔과 나의 왼쪽 옆구리가 멀어지듯 길게 뻗어줍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나의 왼쪽 옆구리가 신전되듯 길게 뻗어주고 나의 측면으로 숨이 들어오듯 숨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 활짝 열어줍니다. 가느고 길게 숨 내쉬며 본인의 몸에 맞게 내려갑니다. 자 나의 왼쪽 옆구리 당기는 곳에 집중하며 들이마시는 숨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숨 내쉬며 왼쪽으로 천천히 다시 내려가 봅니다. 나의 겨드랑이로 숨이 깊게 들어오고 입으로 숨 내쉬며 더 길게 두 팔을 뻗어주고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나의 고관절과 무릎의 긴장도 털썩 내려줍니다. 숨 내쉬며 나의 오른쪽 옆구리와 두 팔이 멀어지듯 길게 뻗어줍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오른쪽 옆구리에 있는 나의 간을 자극해 점점 노폐물과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숨 내쉬며 조금 더 가능한 만큼 내려가 봅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가늘고 길게 숨 내쉽니다. 숨 들이마시며 당기는 곳에 집중하며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숨 내쉬며 숨 내쉬며 두 손을 뒤에 있는 벽을 쓸듯 아주 천천히 나의 날개뼈를 무으며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나의 어깨와 손끝에 그 저릿저릿한 혈액순환이 되는 그 느낌을 천천히 바라보겠습니다. 가슴 깊게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 내쉽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정체되어 있던 나의 에너지들이 점점 순환되고 내쉬는 숨에 나의 어깨와 고관절 무릎의 긴장까지 덜썩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두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숨 깊게 들이마시며 두 팔꿈치가 하늘로 가도록 나의 시선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숨 내쉬며 나의 두 날개뼈가 모이도록 천천히 시선 아래를 보며 내려가고 다시 한 번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한 번 더 숨 깊게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 내쉽니다. 굳어있던 나의 어깨가 점점 열리고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숨 내쉬고 숨 내쉬고 나의 근육 하나하나를 바라보듯 숨 깊게 들이마시며 나의 가슴까지 활짝 열어주고 천천히 숨 내쉬며 자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가슴 깊게 숨이 들어오고 입으로 천천히 숨 내쉽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가늘고 길게 숨 내쉬며 천천히 두 팔을 무릎 위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나의 고관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 이제 천천히 나의 상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며 나의 상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숨 내쉬며 반대쪽으로 길게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며 숨 들이마시며 굳어있던 나의 고관절이 점점 활성화됩니다. 숨 내쉬고 한 번 더 가슴 깊게 숨 들이마시고 무릎과 고관절이 긴장 털썩 내려놓고요. 숨 천천히 내쉽니다. 고관절 하나하나 나의 세포까지 한 번 깨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며 조금 더 큰 원을 그리듯 가늘고 길게 숨 내쉬며 시선 정면 바라보며 다시 천천히 내려와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가늘고 길게 숨 내쉽니다. 자 반대편 이어가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며 입으로 숨 다시 내쉬고 숨 깊게 들이마시고 뻐근했던 나의 고관절이 점점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숨 내쉬고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나의 고관절 근육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천천히 숨 내쉬고 숨 내쉬고 숨 깊게 들이마시며 가늘고 길게 숨 내쉬고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가늘고 길게 숨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왔다면 들이마시는 숨에 머리 가슴 배순으로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천천히 가볍게 벌린 상태에서 좌우로 나의 엉덩이를 정렬해주고 숨 들이마시며 두 다리를 길게 뻗어줍니다. 천천히 숨 내쉬고 숨 들이마시며 두 손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나의 머리와 선골이 수직이 되듯 천천히 내려갑니다. 신선 정면 계속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정면 strikes 내쉬는 줄 알았을 때 얇은 한 번 더 숨을 걸기 숨 숨고 숨 숨 Park 숨 숨을 它 사과 숨이 외우게 깍 그래요 숨을 숨을 숨 숨危 이 보니 숨겨 숨을 숨을 지시지 ale You know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며 나의 다리 뒤쪽 방광경락을 자극해 나의 노폐물과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천천히 길게 숨 내쉽니다. 다시 한 번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나의 무릎과 고관절의 힘을 덜썩 내려놓고 가늘고 길게 숨 내쉽니다. 자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며 어깨 이완 자 내면의 눈으로 내 몸이 힘이 들어간 곳에 힘을 덜썩 계속 내려놓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숨 내쉬며 나의 몸과 호흡에 맞게 내려갑니다. 자 숨 깊게 들이마시며 머리 가슴 배 숨으로 천천히 올라와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천천히 가볍게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나의 머리와 선골이 수직이 되듯 두 손은 천천히 나의 바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고관절이 편안한 상태에서 디톡스 연동운동 들어가겠고요. 특히 나의 복부가 차가워졌던 곳이 점점 따뜻해지고 묶여져 있던 고관절이 점점 이완됨을 느낄 수 있는 디톡스 수련입니다. 천천히 두 손을 다시 바닥으로 가져가 나의 하복부를 당기고 내밀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기고 내밀고 자 연동운동 20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정면 계속 바라봅니다. 어깨의 긴장 덜썩 내려놓아 주시고요. 나의 묶여있던 고관절이 점점 이완되고 특히 나의 노폐물과 독소들이 땀으로 계속 배출을 하게 됩니다. 내면의 눈으로 나의 몸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까지 바라봅니다. 숨 들이마시며 나의 상체 천천히 세우고 내쉬는 숨에 나의 왼 다리가 정면 나의 오른 다리가 뒤쪽으로 천천히 옮겨주고 나의 양 무릎이 일직선 상에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자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며 두 손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두 손 깍지 킨 채로 머리 뒤통수로 가져갑니다. 다시 한 번 숨 깊게 들이마시고 어깨 덜썩 이완해 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나의 왼쪽 팔꿈치를 바라봅니다. 한 번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나의 팔꿈치가 하늘을 향하듯 길게 올려주고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 내쉬며 나의 등이 벽에 기댄듯 천천히 내려가줍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천천히 내쉬고 나의 왼쪽 옆구리로 숨이 깊게 들어오고 입으로 숨 내쉬며 가능한 만큼 내려가 봅니다. 한 번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나의 왼쪽 측면에 있는 나의 장을 자극해 소화를 촉진하게 되고 굳어있던 장기들이 점점 풀리게 됩니다. 특히 노폐물과 독소의 배출에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가 나의 고관절에 있는 긴장도 덜썩 내려놓아줍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 내쉬며 조금 더 깊게 내려가 봅니다. 골반 균형에 잡는 아주 효과적인 동작이고 나의 불편함에 집중하는 게 아닌 오로지 숨을 통해 호흡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숨 들이마시며 나의 왼쪽 당기는 곳에 집중하며 천천히 올라옵니다. 숨 내쉬며 두 손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지금 자세에서 두 손을 천천히 무릎 위에 가져가 디톡스 다시 10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이 점점 이완됨을 느끼고 나의 자가웠던 복부가 따뜻해지는 그 변화까지 한 번 느껴봅니다. 숨 들이마시며 내쉬는 숨에 천천히 양 다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 내쉬며 두 손 천천히 깍지킨 채로 머리 뒤로 나의 시선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어깨 털썩 내려놓아주시고요. 나의 고관절과 무릎의 긴장도 같이 내려놓아줍니다. 숨 내쉬며 나의 오른쪽 팔꿈치가 하늘로 천천히 향하도록 합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나의 등이 벽에 기댄 듯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나의 오른쪽 측면이 점점 신전됨을 느끼며 내쉬는 숨에 가능한 만큼 천천히 내려갑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나의 측면에 그 불편함을 느끼고 그곳을 천천히 바라보며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깊게 내려가며 내려가며 그곳이 신전되며 노폐물과 독소가 점점 배출되게 됩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내쉬며 나의 가슴이 말리는 게 아닌 더 활짝 펴주며 깊게 내려가 봅니다. 좋습니다. 호흡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 내쉬며 조금 더 깊게 내려갑니다. 고관절 무릎 긴장 덜썩 내려놓아주시고요. 숨 깊게 들이마시며 나의 오른쪽 측면 당기는 곳에 집중하며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숨 내쉬며 두 손 체리철이 탄 그 느낌 손끝까지 느껴지는 그 느낌을 느끼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 손 다시 무릎 앞에 가져가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나의 정수리가 하늘에 닿는 듯 나의 상체를 곱게 세워주며 숨 내쉬며 나의 어깨의 긴장을 같이 숨으로 흘려보냅니다. 자 다시 디톡스 10회 연동운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어있던 나의 고관절들이 점점 이완되고 차가웠던 나의 복부의 기운들이 따스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숨 들이마시며 한 손 한 손 앞으로 가져가 테이블 자세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두 팔은 어깨와 수직 나의 두 다리는 나의 고관절과 수직이 되도록 자세로 옮겨가 숨 깊게 들이마시며 시선 하늘 바라봅니다. 숨 내쉬며 나의 척주가 활처럼 휘듯 길게 나의 등을 올려주고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 숨 숨 숨 숨 입으로 숨 천천히 내쉬며 나의 시선 배꼽을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숨 들이마시고 어깨 이완 나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척추에 달려있던 나의 장기들까지 이완되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나의 명치가 하늘 높이 깊게 올라가 나의 척추와 등 그 안에 있는 나의 장기까지 이완됨을 한 번 느껴봅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내쉬며 굳어있던 나의 장기들이 점점 활성화되며 노폐물과 독수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들이마시는 틈에 시선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세에서 연이옷 디톡스 연동운동 들어가겠습니다. 10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셋 넷 조금 더 면밀히 당기고 숨 들이마시며 두 손 바닥을 밀고 어깨 이완 내쉬는 숨에 나의 엉덩이를 발로 천천히 가져가 두 팔을 길게 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한 번 더 나의 숨이 하복부로 들어오고 내면의 눈으로 나의 몸 전체가 이완되고 나의 몸 하나 하나 세포 하나 하나 까지 변하는 그 순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길게 숨 내쉬고 한 번 더 가슴 깊게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 내쉽니다. 나의 복부의 뜨거움을 느끼고 한 손 한 손 나의 어깨 옆으로 가져와 숨 들이마시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리에 앉아 숨 깊게 들이마시며 입으로 천천히 숨 내쉬고 한 번 더 가슴 깊게 숨 들이마시고 가늘고 길게 숨 내쉬며 긴장 돼있던 나의 어깨와 고관절 무릎에 긴장까지 같이 흘려보내고 천천히 두 눈을 감은 채 생각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요란 명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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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 내쉬고 한 번 더 가슴 깊게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내면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의식을 천천히 가져와 내쉬는 숨에 두 눈을 천천히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나의 복부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디톡스 요가를 이어갔구요 특히 디톡스 요가로 인해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나의 몸에 건강을 선물해줄 수 있는 수련을 한 번 이어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수련을 통해 점점 나의 몸과 내면까지 함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수련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 한 손 가슴 앞에 두 손 모아 이것으로 오늘 수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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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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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